어묵볶음 어묵볶음 어묵볶음이야? 어묵 자르고 어묵을 먼저 후라이팬에 넣어서 볶아요 설탕 조금 치고 간장 뿌려서 약한 불로 계속 조리다가 거기에 고추가루 살짝 차서 고추장 어묵볶음 끝 완성 김치찌개는 그냥 별거 없어서 진짜 별거 없어서 김치 넣고 물 넣고 돼지고기 넣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줬나요? 나 다행히 사랑하는 훈이 그리핀 지름을 조약하세 그리핀 교 correspond 그